경북 소방본부 소방항공대는 야간 응급 환자 이송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소방 헬기 야간 비행 훈련을 집중 실시했습니다. 울릉도 등 도서지역 환자 이송 훈련은 물론 야간 투시 장비를 활용한 헬리패드 2차 항륙 훈련도 함께 실시해 야간 산악 지역 구조 상황 발생에 대비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 소방항공대는 지난 13일 저녁 울릉도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헬기를 이용해 대구공항까지 이송하는 등 24시간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